안녕하세요. 리아로아에요. 오늘은 바로바로바로바로 액체 핸드폰 케이스를 만들어봤어요. 역시 이번에도 액체와 관련된 네 번째 타임이네요. 제 핸드폰이 너무 불쌍해서 만들게 되었어요. 자 제 핸드폰을 구제하러 가봅시다. 우선 집에 있는 물티슈를 가져왔어요. 한 장을 슉 빼고 넘촉촉해서 말려줄 거예요. 그리고 핸드폰 케이스에 들어갈 만한 종이를 준비했어요.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줄 거예요. 뭘 그릴까? 왠지 모래시계가 재밌을 것 같아서 모래시계를 그려볼게요. 선이 잘 안 보여서 좀 더 두꺼운 펜으로 그 위에 더 그렸어요. 그리고 가위로 잘랐어요. 이렇게 S라인에 모래시계가 완성되었어요. 그다음 이거를 아까 말렸던 물티슈 위에 올려줄 거예요. 그리고 S라인 모래시계를 똑같이 그려주면 돼요. 뭐 지우면 되니까 다시 잘라줄게요. 그리고 이거는 부엌에서 가져온 지퍼백이에요. 지퍼백 입을 벌려가지고 방금 전에 자른 모래시계 모양을 넣어줄 거예요. 아 이거는 페이퍼 타월인데 이걸로 덮어가지고 열을 줄 거예요. 바로 고데기를 준비할게요. 요런 평평한 고데기로 해야지 열을 다렸을 때 우글우글 쭈글쭈글 거리지 않을 거예요. 저는 열을 한 110도로 맞췄어요. 일단 요 위에 한 부분은 다려주면 안 되는데 기껏 열심히 다려놨는데 액체 날 곳이 없으면 막아가는 거죠. 그러니 윗부분은 남겨두고 다려줍시다. 이게 또 다릴 때 막 밀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엄청 우글거리더라고요. 고데기를 다 썼으면 꼭 꺼야 돼요. 안 그러면 난리남. 자 이제 잘 붙었는지 잘라볼까요? 와우 자 에스라엘 모래시계야 빠이빠이 그 다음에 물감이랑 물을 준비할게요. 드디어 제가 좋아하는 핑크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요 핑크는 형광색이 많이 나요. 근데 물에 섞으면 컬러가 완전 예뻐요. 그리고 요 핑크빙크한 물을 넣어줄 거예요. 왜 안 돼? 액체를 넣어가지고 막 흐르니까 세워놔야겠어요. 다음에 오일을 넣어줄 거예요. 이제 위를 막아줄 건데 기름이 묻어있어가지고 막 미끌거려요. 잘 닦아준 다음에 페이퍼 타올을 위에 올려놓고 고데기로 다려줄게요. 오 진짜 모래시계 뎀. 그리고 필요 없는 부분을 잘라줄 거예요. 근데 완성하고 나니까 모래시계 라인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그래서 매니큐어를 발라줄 건데 다이아미 요 보라보라한 색이랑 요 반짝이 네일을 사용할 거예요. 요렇게 겉표면에 다이아미 매니큐어를 발라줬어요. 음... 이건 내가 원하는 색이 아니었는데 몽환적인 색을 원했는데 매니큐어 상자를 뒤적거려서 핑크색 나는 매니큐어를 꺼냈어요. 핑크색을 바르니까 좀 나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 다음 반짝이를 칠해줬어요. 원래 이거 다 칠하고 핸드폰 케이스에 붙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허전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케이스에 아크릴 물감을 칠해줬어요. 먼저 하얀색 아크릴 물감으로 전체적으로 칠해주고 보랏기 있는 아크릴 물감으로 영연풀 칠해줬어요. 아크릴 물감이 어느 정도 굳으면 액체 모래시계를 올려줄 거예요. 다음에는 글루건으로 테두리 부분을 착착 붙여줄게요. 하트 하 내 핸드폰 너무 심심한 것 같아 핸드폰 케이스나 바꾸러 가야겠다 랄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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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폰 케이스 보러 왔는데요 핸드폰 케이스 추천 좀 해주세요 아이고 고객님 어서오세요 케이스 추천 좀 해주세요 아주 좋은 물건이 있어요 이 비닐봉지 케이스는 어떠신지요? 네? 네? 다 다른 케이스는 없나요? 이 케이스가 얼마나 잘나가는데요? 다른 거 추천해주세요 그럼 이건 어떠세요? 실생활에서 쓸 수 있는 핸드폰 케이스는 없나요? 이번에 나온 신상인데 실생활에서 얼마나 좋은데요? 네? 이거 주지잖아요 그냥 안살래요 거기 잠깐만요 이 액체 핸드폰 케이스를 보고 가세요 아니 이건 내가 찾던 거예요 와 신난다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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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